부인은 6회 유명 пот 어 뭐야 와 이거 통보 250 그쵸 자 윤기 형 자 정국! 자 정국 나오세요 정국 뭐야 윤기 형 이 튜토리얼을 만들었어 아아하핳하하핳 살려 살려 아니 아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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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다니까 내가 깼어 심지어 나 깼어 심지어 30번 예 깼어 나 깼어 아하 또 억 높게 할 수 있어 하하하하 아니 쏘 야 나 깼다니까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은 원리인 거야 저거를 네 번 열어야 되네 깼다 깼다 잠시야 아니 이거 하면 더 왜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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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야 더 왜 취해 아니 이거는 운이잖아 야 이게 하니까 나 깼다니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도전해야 되네 심지어 이거는 여기로 가면 이게 못 견뎌거든 그럼 이거 내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내리고 그렇지 이것도 하고 그렇지 여기서 또 실패되면 이거 던진다 하지 마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운에 맡기세요 아니 이거 약간 내가 원했던 거는 아 자 일단 한 번 성공해보자 약간 그 중간 중간에 계급탄인가 개급탄 아 근데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개급탄 되게 기분 나쁠 거 같아요 되게 열받는데 아 진짜 한 번만 성공해보자 나 끝난 거지 정광아 얼른 들어와 했잖아 뭐야 이거 제가 그런게 4 등장 influencing вд 근데 그 특히 부드러움 zza 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